경주리 1900m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2위 다툼이 팽팽합니다만 바깥쪽 김도영 기수의 5번마 행운의 만남이 근소한 반마신 목차정도 앞서면서 바깥쪽 2위 안쪽 3위는 2번마 김용근 기수의 고려대장 그리고 4위로는 11번마 김재웅 기수의 고스트 위스퍼가 바깥쪽 자리자 모이면서 4위 추격합니다. 5위는 6번마 박금만 기수의 새로운 태양 안쪽에서 추격하고 6위는 8번마 최기총 기수의 바다제왕 추격하고 있습니다. 결승 건너편 직선주로 3번마 김용근 기수의 최고의 영웅 거리차 경주 중반 5마신에서 6마신정도 계속해서 여유있게 앞서 있습니다. 2위 추격하는 말은 2번마 김용근 기수의 고려대장 변없이 2, 3위권에서 모습보이고 있고 3위는 김도영 기수의 5번마 행운의 만남 추격하고 있습니다. 김용근 기수의 3번마 최고의 영웅 계속된 선두 질주는 3코너 이어 4코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근 기수의 3번마 최고의 영웅과 2마신정도 앞서 있는 김용근 기수의 2번마 고려대장 단독 2위 추격하고 있고 3위는 변함없이 5번마 김도영 기수의 행운의 만남 추격합니다. 그 뒤를 11번마 김정은 기수의 고스트 위스퍼 5위로는 6번마 새로운 퇴양 6위에는 8번마 최기중 기수의 바다제왕 추격하면서 이제 3번마 김용근 기수의 최고의 영웅과 2번마 김용근 기수의 고려대장 거리차 4마신정도까지 좁혀오고 있습니다. 3번, 2번, 5번, 11번 여전히 직선주로 4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김용근 기수의 3번마 최고의 영웅 안쪽에서 선두입니다만 거리차 좁히는 2번과 5번입니다. 거리차 이제 3마신정도까지 좁히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김용근 기수의 2번마 고려대장과 5번마 김도영 기수의 행운의 만남 3번, 2번, 5번 안쪽에서는 11번마 고스트 위스퍼도 선두권의 모습 보인과 11번마 김정은 기수의 고스트 위스퍼 종반 좋은 모습 보인다. 3번, 11번 거리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11번마 고스트 위스퍼 단독 선두의 바깥쪽 2위에는 7번마 신흥대장군 11번, 7번, 2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리 1900m 제7경주 3번마 김호일 기수의 최고의 영웅이 1900m 중 1700m 선두였습니다만 나머지 200m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11번마 고스트 위스퍼가 종반 치고 나왔습니다.